진짜 이렇게 뻔한 승부 오랜만이다. 잊은 줄 알았던 곳에 아직도 너에 대한 미움이 남아 있는지 이제 자유롭고 싶어. 시간을 해결해 주리라 난 믿었지 그것조차 어리석었을까 이제 흘러가는 대로 날 맡길래 너완 상관없잖니 처음부터 너란 존재는 내겐 없었어 네가 내게 했듯이 그렇게 내가 아파했던 만큼 어째간 너도 난 이 누구에게 이런 아픔 겪을 테니 미안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잖니 정말 이럴 수밖에 너를 사랑할 수 없고 너를 미워해야 하는 날 위해 너를 미워해야 하는 날 위해 이게 웬일이야? 처음부터 너란 존재들은 내게 없었어 네가 내게 했듯이 네가 내게 했듯이 기억해 내가 아파했던 만큼 언젠가 너도 난 이 누구에게 이런 아픔 겪을 테니 미안해 이렇게 밖에 너를 미워해야 하는 날 위해 알 수 없잖니 정말 이럴 수밖에 정말 이럴 수밖에 너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너를 사랑할 수 없고 너를 미워해야 하는 날 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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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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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몰라 진짜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요? 야 이거 몰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? 자 일단 두 분 다 마이크 꽉 잡으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거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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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강 씨 이 꽉 깨물어 주시고요 허강아 허강아 마이크 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 깨져 이 깨져 왜 근데 모든 상황이 왜 제가 떨어지는 걸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? 왜 그래요 몰래카메라 아니에요? 지금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3대3이에요 지금 자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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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요 우리가 미안해 이렇게 밖에 알 수 없잖니 정말 이럴 수밖에 과연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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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야 야 허강이 졌어 이게 뭐야 허강이 졌어 제가 져서 어떡해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어 잘했죠? 지효씨 어떻게 김지효씨 노래 한공부 보통 아이고 이거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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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